시합점 T 타입 시합점 T 타입 핫초코 좋은 소스 핫초코를 꼭 드시나요? 네 오늘 좀 달달한 게 땡겨요 생일 소스 메뉴가 뭔가요? 메뉴가 뭔가요? 팝피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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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팝피코? 염려 소스 메뉴가 뭔가요? 빛빛은 팝피코는 아니고요 코코럿 팝피코 그리고 핫초코럿 팝피코 겉는 소스 하필초데 하필초코럿 이준 하필초코럿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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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왕초코럿 하필초코럿 하필초코럿 아 더러워 여러분 이제 저희는 시합장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안녕 맛있어? 네 배고 있다 몇 개의 벽에 있는지? 5개 벽에 있는지? 진수는 이미 준비가 되었지만 이 게임은 아주 빠른, 이 게임은 바로 김 진수 마지막 게임은 0개의 벽에 맞춰서 오늘 5개의 벽에 맞춰서 5개의 벽에 맞춰서 8개의 벽에 맞춰서 8개의 벽에 맞춰서 네 네 네 뭐? 오 끝? 네 아, 오케이,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headline vou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